충남 서해에서 가장 높게 솟은 오서산에서 억새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서산 아래 보령 청나 은행마을은 요즘 황금색 은행나무로 뒤덮였는데요. 이번 주말 충남 서쪽으로 주말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강진원 기자입니다. 산둥성이마다 가을 바람을 타고 은빛 물결이 일렁입니다. 가늘고 긴 억새가 수줍은 듯 2, 3km에 걸쳐 하늘거리고 서서히 붉게 물들어가는 숲과 한바탕 멋지게 어우러집니다. 까마귀가 많아 이름붙은 오서산의 정상에 서면 서해의 등대라는 별칭처럼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멀리 원산도부터 가까운 폭우까지 손에 잡힐 듯하고 산행객은 빼어난 산세와 바다가 만들어낸 하모니에 흠뻑 빠져듭니다. 산이 참 이쁘고 산이 참 좋습니다. 꼭 와서 등산해 보세요. 산을 내려오면 광천 새우젓 골목이 기다립니다. 국내 유일 토굴에서 숙성하는 새우젓은 뽀얀 살이 통통하게 오른 지금이 가장 맛있습니다. 온천으로 이름난 예산군 덕산에서는 뎁사리를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복슬복슬 수많은 가지로 갈라진 뎁사리가 옹기종기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 인근 하늘높게 솟은 메타세과의 길과 잘 어울립니다. 되게 좋은 빨간 그런 경치를 볼 수 있었었는데 이게 뎁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멋있고 이뻐서 다들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 은행나무 군락지인 보령 청라 은행마을은 황금색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마을을 뒤덮은 천여그루 은행나무 숲 그리고 오래된 집에 담장을 따라 걸어보는 건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는 데 그만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이번 주말 충남 서해와 아름다운 숲에서 일상을 잠시 던지고 여유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TJB 강진원입니다. 고맙습니다.